상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 보내주시고요. 저희 다음 주부터는 또 이상로 전문가와 매일 함께합니다. 따라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그럼 첫 번째 종목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381돌보님이 우리가 애니젠을 이분이 3만 600원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기업을 지금 3만 600원에 보유하고 계세요. 지금 주가가 13,800원인데 실질적으로 3만 600원이라고 하면 가장 많은 거래가 터졌던 우리 안시네 앵커처럼 이런 양봉이 터졌던 이런 자리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이만큼 이렇게 흘러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펩타이드, 그러니까 단백질의 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펩타이드를 생산하는 업체고 그리고 이 기업들이 기술특례 기업이에요. 실질적으로 매출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에 대한 산업이 기대된다고 해서 우리가 상장을 시켜주는 기업이거든요. 그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꽃력 자체가 한계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상관이 없잖아요. 실적이 나빠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자리까지 내려왔다면 우리 시청자분이 조금은 추가적인 매수를 조금 고려를 할 시기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펩타이드라는 요소 자체가 바로 화장품, 바로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가는 요소거든요. 그런 부분을 판단한다면 지금의 주가에서 반등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13,000원에서 13,500원 이런 자리 자체가 바닥꽃력 자리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자리 자체를 조금 이탈을 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로 대응하신 전략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3만 600원에 지금 보여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그냥 제가 냉장고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안신행 것처럼 이런 양봉, 양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 힘내시고요.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엠코르셋이라는 종목을 문의를 하셨어요. 엠코르셋. 이분이 7,643번님이 1만 900원에 25%를 보여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엠코르셋이라는 기업은 우리가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언더웨어, 여자분들 속옷을 판매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쇼핑에 자주 나오는 게 원더브라, 이런... 미란다커가 광고 봤어요. 그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광고 비용을 엄청나게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 기업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한번 꿰뚫어봐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빠질까? 일단은 우리가 지금 경기가 부진하다는 거죠. 그럼 경기가 부진할 때는 실질적으로 옷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소비를 많이 안 하게 되잖아요. 못 사입죠. 그렇죠. 아껴서 사입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속옷은 볼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출 자체가 크게 나타나는 시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경기가 어느 정도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반등이 지금 상황으로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차라리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시청자님이 결심을 조금 하셔가지고 비중 축소를 조금 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팔지는 못하더라도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다른 여태의 종목으로 갈아타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회 비용이 너무 아까워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경기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반등이 어렵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이 비츠로시스 보겠습니다. 이분이 비츠로시스를 2,200원의 50%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격이 846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고 지금 투자 심리 상당히 안 좋고 그리고 최근에 크게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는 시가총액이 이 기업이 690억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이 주주배정 우선 공모로 300억짜리 유상증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반 정도? 상당히 나쁘죠. 사실 재질이 상당히 나쁜 기업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정말 피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유상증자 가액이 1,100원이고 전화사채 가액이 1,500원 정도 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전화사채라는 것은 주가가 빠질 때마다 물량은 늘어나고 가격은 더욱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크게 놓고 보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어 유상증자를 하기 전 타이밍에 많은 거래가 3,500원 선에서 터지죠. 여기 거래량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익 실현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매집 이후에 이익 실현하고 지금 주가는 오히려 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이 강연에 한번 오세요. 강연에 한번 오셔가지고 저하고 좀 더 긴 얘기를 함께 한번 나눠보시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시스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보내주고 계시죠. 게시판 함께 읽어보면서 실시간으로 올라온 종목 해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봅니다. 9일 제시 1,080원에 비중 50% 전량을 매도해야 된다 고민을 하신 거 보니까 많이 하락했나요? 걱정됩니다. 그리고 코나 아이어 손절호근 보유해야 되는지 진단 부탁드린다고 하셨고요. 대표님 너무 웃긴데요. 경북의 보은트 사투리 방송 중에 에범맨들맨들 이런저런 말씀이 뭘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법이라고 또 말씀해주시네요. 그리고 정말 미치겠어요. 들어왔습니다. 한국 화본 손절해야 될까요? 분석 도와드린다고. 한국 화본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럴까요? 네. 이분 한국 화본 매수가라는지 비중은 밝혀주시지 않았는데. 밑에 어차피 또 한국 화본이 또 있으니까요. 네. 그럼 이분과 함께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7,400원에 비중 50%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가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본이요. 7,030원에 1.68% 조정을 받고 있네요.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 말 안 들으시는 분들 엄청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다. 방송 중에 여기서 우리가 함께 7,200원 때 말씀드리고 이게 8,060원 가면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 당기고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면 지금 주가 빠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이게 업황상으로 조선업황이 돌아섰느냐 아니면 지금부터 다시 조선업황이 꺼질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판단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이 며칠 동안 빠졌다고 해서 이 업황이 잘못됐다. 지금 큰일 났다. 여기서 한 것 자체가 그건 문제예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빨간색은 흥분시킨다고 해서 내 스스로가 황소가 되시면 안 돼요. 지금 자체는 우리가 이런 빨간색에 흥분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파란색에 좀 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실 때입니다.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주가 크게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놓고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가장 큰 매물대라고 하는 박석권 상단 자체 이 자리 자체를 지금 돌파라는 과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자리 밑으로는 뭡니까? 업황 자체가 안 좋았을 때예요. 그럼 이 자리 위로는 뭐예요? 조선업황이 돌아서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는 움직일지라도 결국에는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대신에 문제는 뭐냐? 너무 높은 가격에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 힘든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의 조선업황상 지금 한국 화보는 손절할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홀딩 하셔가지고 추가적인 반등을 좀 더 노려보신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분 계속 홀딩 전략 가져가 보시고요. 다음 사연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로봇 들어왔고요. 루트론이 16,500원에 한 번만 봐주세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봐드렸고요. 루트론이 한번 같이 보시죠. 루트론이기요. 좋습니다. 16,500원에 50% 손실 중이라고 하시는데 현재 가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8,220원 반토막 났어요. 이거 어떡해요? 일단 이 루트론이 같은 경우 의료기기업체입니다. 의료기기업체고 제가 알기로는 이 기업이 본사가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기업을 방문했던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자세히 아시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는 게 루트로닉 말고도 다른 바텍이라든지 최근에 비옥스라든지 이런 의료기기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1차적인 큰 반등 자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경쟁이 조금 과도되는 부분도 있고 이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시술에 전문적인 특화된 기업이거든요. 거기에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히려 지금 주가는 빠져버렸죠. 결국 잘 되는 시기 자체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적인 부분으로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거래량을 보세요. 어때요? 올라왔을 때가 결국 가장 많은 거래가 터진 자리예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많은 호재를 동반해서 우리에게 사라고 사라고 유혹하고 난 다음에 소위에게 하는 저 사람들은 팔고 나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애벅 걸립니다. 지금 바닷건에서부터 올라와서 지금 다시 한번 이 자체가 조종 파동이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조종에 대한 파동 자체가 안 잡힌 자리예요. 제가 볼 때는 8천 원은 깨지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 깨지고 내려오는 것을 조금 유념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비중 축소를 조금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트로니까지 얘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내 종목이 선택이 안 됐다고 해서 아쉬워하실 거 없습니다. 다음 주는 월화수목금 이상루 전문가와 함께하니까요. 013-3366-8288번으로 방송 끝나기 전까지 종목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상루 전문가의 수도차 테마주 탑픽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